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인아라뱃길을 헬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경인아라뱃길은 한강유역 서울 강서구 개화동과 서해의 인천서구 오류동을 잇는 국내 최초의 내륙형 백길입니다. 경인아라뱃길 경인아라뱃길의 시작점이자 수도 서울과 인천을 하나로 잇는 백길 물류수성관문입니다. 아라뱃길은 보통 때엔 백길로 이용하다가 홍수가 나면 인천 굴포천과 한강에 넘치는 물을 서해로 흘려보내는 방수로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중앙에 보이는 인공섬은 서해의 섬을 표현한 아라비섬입니다. 멀리 여의도 면적 이른배 크기의 송도국제도시가 보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광활한 갯벌과 황무지이거나 바닷물이 넘실거렸던 인천 앞바다가 해양신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와 항공, 항만의 물류도시 영종지구, 레저스포츠의 관광도시 청나지구가 삼각편대를 이루며 국제해양도시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두바이라 불리는 송도국제도시의 초고층 빌딩들이 헬기 고도를 높이게 합니다. 어느 방향에서 보든 물 흐르듯이 보이는 꽈배기 모양의 동북아 트레이드 타워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68층입니다. 아치형의 컨벤세아 빌딩은 산맥을 본뜬다고 합니다. 송도국제도시는 한국의 두바이외에도 갯벌의 기적이라는 별칭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갯벌을 매립하고 그 위에 세운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2003년부터 5년 동안 여의도에 21배인 갯벌이 매립됐는데 그 중 절반이 넘는 갯벌이 인천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김포와 서해 갯벌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와 청나지구로 남동갯벌은 남동공단으로 송도갯벌은 송도국제도시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갯벌을 매립해 세운 이 건물은 갯벌문화관이라고 합니다. 갯벌을 매립해 세운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갯벌을 매립해 세운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갯벌은 시장에 매입한 도시이기를 약정으로 만지구 spread세운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갯벌은 자신이 굳은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바다 위로 펼쳐지는 곡선의 미학 부채살 모양의 촘촘한 케이블이 마치 거대한 하프줄을 연상케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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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촌에 포위된 인천 소래포구 갯벌입니다. 갯벌 왼쪽이 시흥시 월곧포구이고 오른쪽이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입니다. 서해안 물길이 푸른 습지와 푸른 물길을 들여놓아준 소래습지입니다. 습지 사이로 보이는 흰 물체는 소금입니다. 이곳은 과거 일본인들이 염전을 만들어 1996년까지 소금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서해안 물이 파이팅을 위해 제작하는 소래시 Tokyo 그는 우리의 위치에 아는 시간에 얼른 성지와 푸른 물결이 푸른 성지를 만들었습니다.